언니들과 함께 책 그리고 영화를 이야기하는 언니들의 북신의 살롱 조감독입니다 오늘은 영화는 맥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쫄록입니다 오늘 맥스님 처음으로 나오셨는데 미니님의 분신이에요 부캐라고 할까요? 그렇죠 부캐 영화는 미니님의 부캐 맥스님이 오늘 처음으로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세요 오늘의 가구 한마디 듣고 시작할까요? 오늘 제가 안경도 선글라스로 바꿔쓰고 아무래도 영화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주로 네거티브한 이야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영화에 대해 약간 개인 보호 차원에서 제가 또 언제 채동훈 감독님과 일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은 맥스로 활동하겠습니다 오늘 맥스님과 좋은 시간 아주 솔직 담백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최근에 되게 영화들이 개봉을 좀 많이 하고 있잖아요 듀운도 개봉을 해서 미니님이랑 셜롱님은 지금 방송 나갈 때쯤 이미 보셨을 그럼요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파묘도 되게 열심히 지금 보니까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긴 한데 참고로 저는 1월부터 위기의 주문을 제 인생작 중 하나예요 아 그래요? 너무 좋아요 되게 자극적이라 그래가지고 저는 아 이거 그냥 되게 자극적이기만 한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내 나이에 보니까 재밌어요 너무너무 공감되고 그러니까 중년 여성들의 이야기잖아요 너무너무 공감되고 너무너무 재밌어요 저는 그 드라마를 20대 때 봤거든요 근데 어릴 때 봤네 개봉일에 그게 이제 릴리스 됐을 때 봤으니까 근데 저 정말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아 진짜? 이렇게 한 마을에서 친구들과 마신을 만들고 어떤 음모와 우리 나중에 실버타운 만들기로 했잖아요 너무 좋아요 할아버 참여 두고 우리 또 싸워야 된다고 그 재미로 사는 거지 근데 아니 근데 되게 좋은 게 그 안에 등장인물들이 서로 옥신각신 하잖아요 친구들끼리 다투는데 너무 화해하는 방식이 아름다워 그러니까 가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냐 나 이래 나 이래 나 되게 서운해 하면 또 그거를 되게 잘 받아줘요 그러니까 약간 저는 여성들의 우정에 대해서 맞아요 되게 잘 다루고 있는 드라마인 것 같아가지고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저도 약간 비슷한 명령을 봤던 것 같은 게 그게 되게 자극적이기만 한 드라마는 아니고 맞아요 한 마을에서 한 여성이 죽으면서 이야기가 시작돼요 맞아요 근데 그 모임의 친구예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 죽음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친구들이 이 진실에 다가가면서 또 그들만의 이야기가 전개되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가 엄청 자극적이지만 않고 따뜻하고 유쾌하고 그리고 뭔가 저런 끈끈한 관계 속에서 또 더 우정이 진해지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맞아 전 또 그걸 안 봐가지고 디즈니 플러스에 있어가지고 보기 시작했는데 저는 만약에 언니들 중에서 지금 시간이 좀 여유가 있다고 그러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도전해보셔도 될 드라마다 저는 거기 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배우 중에서 데이나 딜레인이라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마이크하고 연인이 되게 되는 그 수잔의 친구가 있는데 그분이 등장하는 그분이 출연한 바디오브풀프라는 미드를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법의학자가 시신을 해부해서 부검을 해서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약간 수사물인데 저는 사실 수사물을 너무 좋아해서 엄청 재미있게 지금 다시 보기를 시작했고 그리고 최근에는 지금 방송 나갈 때는 끝난 작품들이 훨씬 많을 것 같은데 요즘 우리나라 드라마도 되게 잘 만들어요 너무 잘 만들고 너무 재밌어요 저 최근에 밤에 밤에 피는 꽃 이한이 배우님 출연했다 그 드라마도 재밌게 봤고 또 재벌 형사 그러니까 오랜만에 머리 되게 안 쓰고 유쾌하게 볼 수 있는 드라마가 시작돼서 그것도 재밌게 보고 있고 또 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현재 볼만한 드라마들이 기대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얼어붙었나 이미 많아서 콘텐츠가 너무 넘쳐나와서 진짜로 있는 것 같아 근데 저는 아직도 저도 이제 저 말고 저의 분신이 취향마이 있을 때 하루 일과라고는 오전에 요가 갔다와서 씻고 밥 먹고 그게 다예요 그래서 진짜 넷플릭스에 있는 옛날에 봤던 미들을 다 다시 본 것 같아요 와 너무 좋아요 하우스 오브 카드 하우스 재밌지 빌리언즈 빌리언즈도 진짜 좋아하는데 거기는 거 다 다시 보고 그러다가 거의 이제 오기 직전쯤에 막 이제 미국은 이 연초가 시상식하는 그런 기간이잖아요 근데 비프라는 드라마가 완전 남녀 주연상 감독상 각본상을 다 휩쓸고 있는데 이 비프가 우리나라 제목으로는 성난 사람들 넷플릭스에 스티븐 연이 나오는 이게 지금 미국 에미상이랑 다 휩쓸고 있거든요 맞아요 남녀 주연상도 다 봤고 그리고 이게 감독님이 한국계 감독님이시고 국본이랑 그 크리에이터로 참여하시고 다 이제 동양인들이 나오는 드라마인데도 이게 좀 이제 동양인 파워가 미국에서 거의 자리 잡았다 오 다행이다 근데 이걸 보는데 이게 그 뭐라 그러죠 레이지 이거 분노 드라이버 응응 이걸 뭐라 그러나 보복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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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이제 둘이 남녀가 만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이게 에피소드가 열 개가 되는데도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이게 너무 약간 블랙 코미디와 이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약간 웃퍼요 맞아요 웃긴데 슬퍼 그런 이민자의 삶이나 그런 빈부격차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얘기하고 있고 언니들이 보시면 정말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비프 딱 그러면 소고기 생각하실 수 있는데 비프가 영어로 또 말다툼이라는 뜻도 있어요 아 그렇구나 몰랐네 근데 이 드라마 추천해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맞아요 꼭 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살롱에서도 한번 언급이 됐었죠 맞아요 맞아요 아 근데 안타까운 건 이제 넷플릭스가 공유가 금지가 돼가지고 지금 벌써 됐어요? 그게 이제 TV로 보는 거는 안 되더라고요 TV는 한 사람만 볼 수 있더라고요 한 가구에서만 그래서 TV를 제가 그때 전에 네 명이서 공유해가지고 봤었는데 제가 TV를 보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못 봐요 TV로 저는 소리가 안 나오던데 그것도 그런 건가요? 모르겠어요 소리가 안 나오면 영상이 나오면은 좀 다른 문제 영상이 나오면은 다른 문제지 가격도 올랐더라고요 가격 올랐죠 넷플릭스 콘텐츠 좋아하는데 지금 제가 이제 소비를 줄이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안타깝게도 이거는 나중에 이제 댓글로 언니들 후기 남겨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오늘 영화 외계인을 가져왔어요 외계 플러스 인 이게 마침 1월인가요? 12월 1월 이쯤 해가지고 개봉했다가 지금 내렸지만 이때 2부가 이제 개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1부 나왔을 때도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1부만으로 이야기하기에는 뭔가 마무리가 안 돼서 찝찝한 부분이 있었죠 1부가 언제 나왔었죠? 2년 전쯤 났던 것 같아요 2년에 나왔어요 그리고 2023년 말에 이제 2부가 개봉을 한 건데 이거는 2부까지 딱 방점을 찍고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나눠야지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기다렸다가 계획이 있는 여자야? 두 분이 엄청난 팬이시기 저는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저희 살롱의 루이루이님이랑 같이 봤어요 루이루이님이 시사회 초대권을 갖고 계셔가지고 번개를 쳐서 같이 봤는데 저희 둘도 의견이 완전 갈린 게 저는 너무 재밌게 썼거든요 이거 너무 잘 될 것 같아요 루이루이님 그랬는데 루이루이님이 어 지루해 지루해 중간에 너무 지루했어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보는 사람마다 그리고 극장의 분위기도 끝나고 나올 때 약간 어수선하긴 했어요 뭔가 좋으면 사람들이야 약간 있어요 그 밝은 어떤 분위기가 있는데 그러지 않았어 아 1부가 그래서 관객이 좀 안 들었나 이제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언니들은 어떻게 봤어요? 1, 2부 외계인 저는 사실 1부를 고민하고 봤어요 왜냐면 저는 최동원 감독님 작품 다 좋아하거든요 암살도 그렇고 아까 말했던 범죄의 재구성 그리고 타짜 타짜 도둑들 전우치 다 잘됐다 다 잘되고 다 재밌었어요 그리고 약간 최동원 감독님이 그려내는 어떤 세계관을 저는 되게 흥미롭게 바라보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1, 2부로 쪼개서 1부만 나오고 2부 촬영이 다음이라는 거야 그래서 저는 찝찝해서 안 볼까 하다가 오 그래도 의리로 사실 이제 나만 아는 의리 나만 갖고 있는 의리 때문에 가서 봤는데 저는 사실 굉장히 흥미롭게 봤거든요 소재를 활용하는 방식들이 너무 약간 참신해서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보면서 사실 2부가 있는 거 알았지만 이게 뭐지? 왜 저렇게 뭔가 있는 것처럼 뭔가 의미심장하게 그러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오 하고 끝났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세계관을 구현하는 방식이 너무 마음에 들었다 그런데 이제 2부를 보고 나서는 아 이래서 이래서 저렇게 되고 아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이 다 설명이 됐어요 아 그리고 이제 좀 뭔가 말끔해진 느낌도 났고 그 또 그 반전들이 뒤에 왔기 때문에 더 아 입이 좀 벌어지는 부분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철롱님은 1부보다 2부가 더 좋았던 거죠 훨씬 좋았어요 오늘 맥스님 목소리 변조도 해주세요 작정하고 이제 네거티브한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실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랑님은 그럼 2부 보기 전에 1부 다시 봤다 안 봤다 저는 근데 사실 1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최동훈 작품 감독님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전우치도 그렇고 도둑들도 그렇고 케이블 진짜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냥 항상 틀어놔요 의도하지 않게 되게 많이 본 영화들이 많아요 이게 저는 보통 1부 2부 이렇게 나눠지는 영화는 정말 길어야 뭐 3개월에서 반년 킬벨 같은 경우에는 사실 1부 2부가 이어지는 듯하지만 그 나름 영화에서 각자 이제 결말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 텀으로 개봉을 했어요 외계인도 사실은 이렇게까지 길게 결과적으로 저는 흥행이 왜 안 됐냐 영화의 경제적인 분석을 해보면 이 영화의 관객이 시간은 1년을 넘게 써야 되고 결말을 보기 위해 돈은 극장 15,000원이라고 치면 3만원을 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사실 그만한 웰메이드냐 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너무 자신감이 넘치시지 않았나 이거는 맥스가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1부는 처음에 보다 잤고요 그리고 두 번째도 보다 잤어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잘 안 되는 영화도 저는 이제 업자로서 왜 안 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되게 기대작인데 안 되는 건 더 봐야 돼요 근데 자꾸 똑같은 지점에서 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땐 포기했어 그냥 그리고서 이번에 파케를 하기로 하면서 이제는 정말 끝까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보기 시작했는데 또 잤어 그리고 네 번째는 또 처음부터 시작할 수가 없어서 자다가 일어나서 바로 잠든 부분으로 가서 거기부터 이제 다시 봐서 결과적으로 네 번만에 성공을 했다 그랬구나 지루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루했다는 거야 이게 이제 나중에 왜 그런지 이제 맥스님이 말씀을 하실 건데 이게 저에게는 정말 그 문제 덩어리였던 아니 연결해서 얘기해보죠 뭐가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일부가 154만 명이 들었고요 2부는 142만 명이 그러니까 일부보다 덜 들었어요 관객 동원에 아주 크게 실패한 거죠 이게 제가 알기면 제작비도 꽤 많이 들였고 손익분기점이 몇 백만이었지? 1,400만 1,500만 1부 2부 따로따로 아 따로따로 1부가 630만인가 그렇고 2부가 한 800만 들었어야 되겠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손익분기점에 한참 못 미쳤잖아요 울고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게 최동원 감독이 첫 번째 실패 실패장 맞아요 지금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럼 민희님이 보기에는 이게 왜 실패했다고 생각하세요? 전문가의 시선에서 전문가라 보다는 업자 업자의 시선에서 전문가라 하기에는 너무 지식이 부족하지만 그냥 저는 항상 영화를 볼 때 관객의 입장으로 보려고 하지만 그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근데 업자도 관객으로 만들 수 있는 영화를 그동안은 만들어 오셨거든요 그냥 빠져서 보게 되는 그런 류의 영화를 항상 만드셨기 때문에 천만 영화를 벌써 두 개 넘게 찍으시고 두 개인가 세 개인가 전우친 항상 소재나 이런 것도 새로운 걸 매니아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새로운 걸 좀 익숙하게 보이게 만드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즐길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영화들을 항상 만드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는 맥스는 좋아하는 감독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맥스 저 말 맥스는 근데 이제 락님과 조갑농님이 너무 재밌게 이 영화의 열렬한 팬이라고 하셔서 전 제가 좀 업자 마인드로 너무 봤나 보다 생각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보내 시도 끝에 다시 본 결과 내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개연성이 너무 없어요 그 개연성이라 함은 이 인물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 그 배경 백스토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당위성이죠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당위성 근데 그 영화의 시작부터 외계인이 왜 지구까지 우선을 타고 와서 자기네 행성에서는 생명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제수를 한국에 데리고 한국이래 지구에 데리고 그것도 지구의 한국에 데리고 와가지고 사람의 뇌에 그 제수를 가둬놓는데 그 제수는 뭐 기억도 없고 못 듣고 그냥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같이 죽는 이런 거에 대한 계속 영화 시작부터 왜 굳이 이런 그 영화를 보면서 좋은 궁금증이 있고 나쁜 궁금증이 있는데 우와 어떻게 하려고 저러지 다음에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이런 좋은 궁금증이 있는가 하면 영화를 보면서 뭐야 왜 저래 뭐야 좀 전에 이거 뭐야 이렇게 계속 이 영화의 진행과 몰입을 방해하는 궁금증이 있는데 저는 외계인이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 시작부터 대전제부터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 게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볼 때 지금 맥스님이 말씀하신 거는 세계관의 설정 자체를 의문을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런 영화류를 다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친구들 중에서 제가 마블의 엄청난 편이잖아요 마블의 세계관 설명하려고 그러면 어 싫어 싫어 그렇게 다 복잡한 거 복잡한 거 그리고 그 세팅에 대한 아예 의문을 제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예 그런 종류의 영화를 보질 못해요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고 저는 사실 이 영화를 1편부터 재밌게 보긴 했지만 흥행이 전우치처럼 되게 잘 되진 않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는 물론 코믹한 요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좀 즐길 만한 대중적인 요소는 조금 더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세계관을 우리나라 친구들이 저희 룸메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복잡하게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보는 영화는 일단 대중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캐릭터 너무 많고 복잡한 저는 복잡한 영화 좋아해요 놀란 감독 영화도 좋아하고 마블 영화도 좋아하는데 든도 좋아하고 저는 세계관이 넓고 큰 영화를 좋아하는데 이게 복잡 저에게는 복잡보다는 좀 난잡한 거로도 어떤 건 줄 알겠어요 맥슨가 얘기하는 건 좀 막 정신이 하나도 없고 어느 캐릭터를 따라서 이 영화를 봐야 되는지 모르겠네 이게 김우빈을 따라가야 되는 건지 김태리를 따라가야 되는 건지 이건 또 연출상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그 부분들은 저도 처음에 헷갈렸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영화를 다 보고 나니까 나는 차라리 이게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얼마나 많이 해보셨겠어요 편집을 다 해보고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감독님의 그런 마음을 이해는 하는데 책임도 감독님이 져야 된다 얘기를 정합하자면 좀 산만한 구성 산만한 구성 그리고 초기에 세팅되어 있는 배경 백그라운드에 대한 이해를 시키는데 실패했다 그래서 몰입하지 못했다 라는 게 되게 크네요 맥스님은 네 그리고 저는 저는 비주얼적으로 우리가 이미 많이 해외 영화 헐리온 영화 많이 봐왔잖아요 근데 그 가드나 외계인이나 이런 디자인 제가 이 영화의 미술감독님 정말 좋아하는데 근데 좀 그런 것들이 이건 저는 기대감도 한몫했던 것 같아요 최동훈 감독님이 칠배옥을 들여서 이 영화 1년 넘게 찍어서 전 스텝이 퇴직금을 받은 유일무이한 영화 이기도 해요 엄청 사실은 업자 입장에서도 기대가 컸고 관객들 입장에서도 기대가 엄청 컸는데 사실 딱 까보니까 이 과거는 굉장히 키치한 전우치 같은 느낌이고 현대는 좀 하이테크의 그런 느낌을 주고 싶어 하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약간 뭐 이게 뭐 터미네이터랑 뭐가 다르지 약간 느낌이 너무 재밌어요 결국에는 비주얼적인 부분에서도 너무 어디선가 답습한 것 같은 그리고 약간 좀 유행하는 타임슬립도 살짝 끼워넣고 그렇죠 그게 난접함의 한몫을 한 것 같기는 혹자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류준열과 강동원의 사이 너무 크지 않아요? 전우치에서 이미 도사의 이야기를 꺼냈잖아요 근데 그 영화가 잘 됐던 건 강동원이 나왔기 때문이고 이 영화가 결과적으로 실패한 건 류준열에 여성 관객들이 몰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누군가는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류준열 배우를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 응팔 했을 때 그 배우를 따라다니는 수식구가 뭐였냐면 잘생김을 연기하는 배우라고 하는데 전 그 말이 진짜 맞는 배우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역할도 진짜 비주얼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사실 아닌데 연기를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잘해요 그리고 다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작품마다 매력이 다 다르더라고요 여기서도 연기를 못하진 않았어요 너무 잘해서 저는 이 역할 무룩이라는 역할을 너무 능청막게 잘 소화해서 영화를 되게 잘 살렸다고 생각했어요 연기를 잘했는데 전임자가 너무 잘생겼던 것 뿐이지 당동원이 넘사벽이었기 때문에 기준이 스탠다드를 이렇게 높여놓으니까 김태리하고의 케미도 좀 약하지 않았나 그 생각은 둘이 작품도 많이 했는데도 리틀 포레스트도 같이 했잖아요 오히려 리틀 포레스트에서 더 저는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둘의 케미가 왜냐하면 그때는 둘 다 자연스러웠어요 근데 여기서는 좀 김태리 배우님도 저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게 좀 자기한테 맞지 않는 옷 같은 느낌이 저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승려에서 선장 역할을 할 때도 저는 조금 조금 승려도 하면 저는 다시 맥스로 돌아와야 되는데 굉장히 그때도 좀 그랬거든요 저는 그 작품을 고르는 선관이 있는 사람이라고 있는 배우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승리호와 이 외계인은 조금 승리호는 좀 많이 아쉬웠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흥미롭게 봤던 사람들은 저는 되게 재밌게 봤는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그 세계관은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대로 받아들였고 저는 그 안에서 보여지는 캐릭터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저한테 생동감 있었어요 2부도 되게 좋았던 거는 1부에서 잠깐 등장했던 이하니 배우가 2부에서 또 되게 큰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껴두었던 캐릭터를 2부에서 또 크게 그들이 활약할 수 있도록 어떤 기회를 만들어주고 하나하나 버리지 않고 끝까지 잘 끌고 갔던 게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워낙 김태리 배우를 좋아해서 그런지 그냥 김태리 배우를 쫓아가는 것만으로도 저는 몰입이 충분히 되지 않았나 근데 만약에 그 역할을 다른 배우가 했으면 저도 조금은 덜 몰입했을 수도 있는데 김태리 배우가 되게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류준율 배우도 연기를 굉장히 잘하는 배우라고 저도 생각하기 때문에 뭐 강동원 배우랑 비교하는 언니들이 있긴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류준율 배우의 그 역할이 되게 좋았거든요 얼마 전에 그 올빼미라는 영화도 봤었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어떤 역할을 하던 잘 소화해내는 배우다 그 생각을 올빼미에서 류준율 배우 정말 좋았거든요 이게 베테랑들하고 함께 연기를 했으면 전혀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되게 더 베테랑 같았어 맞아 되게 연기 잘하는 배우는 맞다 이 생각하면서 봤습니다 1,2부로 통틀어서 우리 가장 빛났던 캐릭터를 하나씩 꼽아볼까요 저는 사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두 명의 여배우님들이 다 출연하시기 때문에 먼저 이하니 배우님은 여러 번 언급했었고 저 염정호 배우 너무 좋아하거든요 너무너무 사랑하거든요 정말 만나보고 싶어요 아티스트 컴퍼니 연락드릴게요 갑시다 갑시다 너무 살아가는데 저는 이 영화에서 그 이제 신선으로 나오잖아요 염정호 배우님하고 조우준배우님 삼각산 삼각산 두 신선 두 신선으로 나왔는데 아니 어떻게 연기를 이렇게 막 갈수록 너무 잘해 너무 반했어요 더 한 번 반했어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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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1부에서는 이 흑설 염정호 배우가 연기했던 흑설 그 도사가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빡빡 터지기도 하고 2부는 더 터졌어요 마지막까지 이제 마무리까지 너무 재밌게 마무리를 해주셨고 저는 이제 2부를 본 이유가 사실 이제 요즘에는 영화 개봉하고 영화관도 비싸기도 하고 OTT로 금방 넘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기다려볼까도 했지만 굳이 이거를 비싼 돈 내고 영화관에서 본 이유는 아 염정호 배우님의 유쾌한 배우 연기를 보기 위해서다 그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흑설이란 캐릭터가 정말 매력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아했었어요 대놓고 매력적으로 만든 캐릭터 같아 맞아요 그러니까 흑설이라는 역할을 염정화 배우가 맡았었고 조우진 배우가 청훈이라는 그러니까 둘이 부부가 아닌데 부부처럼 보이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부부인 줄 알고 근데 그거 되게 기분 나빠하고 조우진 배우는 그 둘의 캐릭터가 저한테는 가장 좋은 제가 가장 좋았던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둘만 나오면 나는 막 계속 집중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들이 지금 어떤 도수를 펼칠까도 너무너무 궁금하고 와 진짜 캐스팅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했던 게 염정화 배우랑 조우진 배우 흑설과 청훈 이 두 캐릭터 너무 좋았습니다 연기를 너무 능청맞게 두 분이 티키타카 하면서 너무 잘해서 저는 1, 2부 통수로 가장 빛나는 캐릭터가 아니라 유일하게 좋아 맥스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맥스가 캐릭터가 이 둘 밖에 없어요 근데 이 둘을 어느 정도 좋아하냐면 스피너프로 영화가 나오면 보러 가겠다 와 저도요 외계인은 극장에서 보지 않겠으나 어떻게 우리 맥스님 통해서 아티스트 컴퍼니 어떻게 연락합니까 어떻게 전화 좀 진짜 뵙고 싶네요 염정화 배우님 진짜 팬입니다 맞아요 염정화 배우님은 최노웅 감독님의 원조 팬을 쏘나요 페르소나 만나 그렇죠 범죄의 재구성에서도 너무 매력적을 해주셨어요 범죄의 재구성에서 원래 하시던 그 기존의 역할과 완전히 다른 역할을 하셔서 연기변신이 됐고 근데 전 그때 제가 최노웅 감독님 영화 중에 그 영화 범죄의 재구성을 제일 좋아하는데 그 영화 이후로 좀 스펙트럼이 더 넓어지셨고 그리고 저는 전우치에서 완전 푼수댁이 이제 탑스타 여배우 역할을 하셨는데 거기서 이렇게 태국인 복장을 하고 이런 거 그러면서 막 이렇게 누구한테 쫓기면서 엉엉 울면서 도망가는 그런 씬에서 저는 아 아직 저 배우님의 스펙트럼은 더 넓구나 맞아 근데 사실 그전에 염정화 배우님 하면 연기 잘하는 여배우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었는데 저는 이 최동우 감독님의 영화에서 그녀의 스펙트럼이 계속 더 넓어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 그러니까 저는 이 감독님이 이 두 캐릭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영화에서 보여요 약간 편해했어 내가 보기만 그래 그게 보이는구나 글을 쓸 때도 왜냐면 너무나 이 캐릭터들이 사랑스럽고 누가 봐도 이 캐릭터가 가장 사랑스럽고 재밌다는 거 맞아요 만드는 사람도 이 캐릭터를 정말 사랑했다는 거 저는 꼭 스피노프로 뭔가 나오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둘의 이야기로 뭔가가 나오면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아 썸 한 번 탔겠지 설마 그래서 썸은 한 번 탔겠지 그러다가 뭔가 실망한 게 아닐까 청운이 흑설한테 근데 반대로 아 아쉬웠다 싶은 캐릭터 아 이 캐릭터는 좀 아쉬웠다 그랬던 건 없어요 아쉬웠다라기보다는 처음에 이 배우가 이걸 왜 만탔지라고 생각했던 게 소지섭 배우가 맞아요 그쵸 저는 어 이거 뭐지 까메오인가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게 형사문도성 역할을 해서 어 이따 뭐 줄걸 설명드리겠지만 죄수가 이제 이 몸 안에 갇히는데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평소에 소지섭 배우가 맞지 않을 만한 역할이기도 했고 비중도 그렇고 어 뭐였지 이렇게 좀 의아했던 것 같아요 의아만 했어요 아니면 어색했어요 어색했어요 사실 그 얘기 맞아 하고 싶은 게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 캐릭터가 죄수가 이제 뇌에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조종당하고 이산한 어떤 행동을 막 취하는 약간 좀비 같은 행동을 취하는데 소지섭 배우가 이렇게 연기를 어색하게 하는 배우였나? 약간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되게 어색했거든요 맞아요 저도 약간 생각했던 게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소관지에 대한 어떤 인상 때문에 어색하게 보는 건가? 그래서 뭔가 이게 안 맞는 옷 색깔 옷을 입은 느낌이죠 그 느낌 있었어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근데 다른 다른 인간한테 죄수가 들어갔을 때도 다른 배우분들도 이렇게 좀비처럼 안 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그 김의성 배우도 비슷하게 막 이렇게 이렇게 했었는데 그 배우는 갖고 있는 그 센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지 괜찮았거든요 어색하지 않았는데 소지섭 배우 평소에 봤던 그런 모습이 약간 로매티스트의 어떤 역할로 출연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어둡고 기이한 역할을 하는 게 저한테는 되게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저 영화 보고 나서 소지섭이 까메오인가? 이거 왜 맡았지? 약간 그런 역할이잖아요 까메오의 역할도 있지 않을까? 2부에서 저는 더 왜냐면 설계자라는 이 영화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빌런으로 설정된 그 외계인이 들어간 거잖아요 외계 재수가 그래서 저는 2부에서 뭐 한타까리 하겠지 했어요 아니야 안 외웠어 그래서 저는 반대로 이제 아쉬웠던 캐릭터가 있다면 이라는 질문에 저도 이 설계자 소지섭 선배님의 캐릭터를 다 아쉽지만 그중에서도 이걸 꼽았는데 왜냐하면은 이게 2부에서 더 이 소지섭 배우 그러니까 관객들이 이입을 할 수 있는 이 소지섭 배우가 계속 나와서 무언가 이야기가 진행됐으면 예를 들면 김은성 선배님이 2부에서는 가장 큰 빌런이잖아요 그리고 가장 그 직접적으로 뭐 그 신선들이나 김태리나 류준열과 직접적으로 몸으로 부딪히면서 이제 빌런 역할을 하는데 그게 소지섭이 됐어야 되지 않는가 근데 왜 그렇지 못했냐면 설계자가 누구의 몸에 들어갔는지를 미스테리로 남겨버렸기 때문에 2부 내내 그게 굉장히 큰 스토리의 줄기여서 소지섭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음 저는 이게 사실은 감독님이 선택을 해야 됐겠죠 근데 이게 저는 좀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에요 이게 캐스팅이 잘못됐다를 떠나서 그 설계자에 대한 이게 설정은 최대 빌런으로 해놓고 정작 2부를 이끌어가는 사실 1부에서도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질 않거든요 설계자가 근데 2부에 가서도 어디 숨어있느라 사실 빌런 짓은 다 김은성 자작 역할을 하는 김은성 선배님이 하게 되고 그래 놓고 이제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에서는 또 소지섭님이 나오긴 나와요 근데 나왔다가 이렇게 몸이 또 찢기면서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맞아요 근데 저는 그게 비중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왜 이걸 소지섭이란 배우가 했을까 너무 유명한 그러니까요 굳이 소지섭 배우였어야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오히려 독이 됐을까요 아니면 되게 짧은 씬이지만 좀 더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그런 배우를 캐스팅했으면 뭐 양동근이라던가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랬으면 저는 되게 막 오오오 막 이랬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소지섭 배우가 연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약한 느낌이 있었던 게 아닐까 생각했어요 우리의 기디치가 있다 보니까 왜 저렇게 그려야 됐을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이 소지섭 배우가 연기한 문도석이라는 인물도 그랬지만 설계자 역할도 그랬지만 저는 사실 썬더가 아쉬웠어요 이 김대명 배우가 목소리 연기를 했잖아요 잘 안 들려요 그 문제가 문제가 심각하죠 로보트 로보트 목소리를 안 들리는 거지 이제 그래서 그런 건가 근데 뭔가 얇아 너무 얇아서 그런지 이게 잘 딕션이 정확하게 나한테 전달이 안 되고 감정 용기도 그렇고 뭔가 이 썬더가 썬더가 되게 매력적인 캐릭터인데 아 좀 다른 배우가 이 썬더의 역할 그 목소리 연기를 했으면 좀 더 와닿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 이게 그 목소리의 톤도 있지만 제가 이 팟캐스트 준비하면서 좀 검색을 해본 결과 제가 가장 어? 이게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한 이론은 불쾌한 골짜기라는 인간과 너무 비슷한데 근데 또 약간 너무 비슷하면 불쾌함을 느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로봇 내가 보는 지금 눈으로 보는 건 로봇인데 우리가 다 이거는 김대명이란 배우의 목소리인 걸 알고 그 기계음도 좀 들어가 있어요 근데 대사를 386 컴퓨터가 하는 대사처럼 치는 거예요 뭐 이랬다 오바 뭐 전송 완료 막 이렇게 옛날에 우렘의 우렘의 스타일처럼 차라리 성운가 하는 게 더 나았을 것 같아 아니면 그냥 그 승리 또 승리호를 얘기하게 되는데 승리호의 유혜진 선배님처럼 어? 맞아요 그냥 자기 톤으로 얘기를 하면 훨씬 자연스러웠어요 어? 저도 그 생각했어 승리호에서 유혜진의 보이스가 너무 매력적이었거든요 그거는 저는 그렇게 불쾌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건 보면서 굉장히 불쾌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저는 뭔지는 알겠어요 이게 예전 스타워즈의 R2D2나 이런 기계들이 기계적인 그런 단어를 말하는 근데 요즘은 시리, 알렉사 막 그냥 다 그냥 사람보다 더 사람처럼 챗 GPT도 나온 이 시대에 아니 개들 행성엔 그런 기술이 없나 보죠 그러면서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재수 내다 그걸 집어넣냐 아니 그 기술은 발달했단 거지 보여주는 거만 보라고 왜 그래 맥스해 근데 왜 이렇게 변하기도 하잖아 이게 참 참 너무 죄송합니다 아 근데 미니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이해가 되네요 내가 왜 몰입이 안 됐을까 썬더에 그랬더니 그 말씀해 주시는 게 저한테도 비슷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게 좀 아쉬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 뭐 사전 배경 뭐 캐릭터 여러 가지 설정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1부 2부에 대한 얘기를 들어가야겠죠 자 1부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봅시다 1부 줄거리 1부 줄거리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이게 굉장히 세계관이 복잡하고 장면이 이렇게 신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서 제가 필요한 것만 사실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나머지는 그냥 같이 얘기로 풀어가 볼게요 좋습니다 일단 가드하고 썬더는 인간의 몸에 외계인 제수를 가두고 이를 관리하면서 지구에 살고 있어요 근데 외계에서 제수 수송선이 오면은 제수들을 인간의 몸에 가두고 인간이 죽으면 그들도 함께 소멸이 되는 건데 물론 인간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죠 때로는 인간 몸에서 제수가 탈옥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수들은 탈옥을 하면은 그들의 행성과 지구의 행성이 대기가 다르기 때문에 5분 이상 인간의 몸을 벗어나서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가드에게는 일단 우리가 영화에서는 신검이라고 부르는 이 에너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가드는 이것을 이용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제수를 가두고 관리를 하고 있죠 근데 어느 날 고려시대에 한 여성의 몸에 묶어둔 제수가 탈옥을 하는데 이때 가드와 썬더가 출동해서 제수를 죽이는 과정에서 인간 여인도 목숨을 잃고 그리고 그녀한테 남겨진 딸아이를 현대로 데려와 현재로 데리고 와서 이 둘이서 키우게 돼요 바로 이제 이 아이가 우리 이야기의 여자 주인공 이한이죠 나중에 김태리 배우가 되는 이한인데 이 10년 8개월 후에 다음 제수 호송선이 올 때까지 이제 함께 생활을 하면서 어느덧 이한이도 2022년 10세의 소녀으로 성장을 합니다 근데 결국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제수 호송선이 도착을 해요 그래서 인간의 몸에 무사하게 또 가두게 되는데 얼마 후에 외계에서 또 다른 외계선이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목표는 우리가 아까 언급했던 소지섭 배우 형사 문도성의 몸에 갇힌 제수들의 대장 설계자를 구출하는 건데 이들은 지구에 갇힌 제수들을 모두 탈옥시키기 위해서 그들 행성의 대기인 하바를 제수자들이 잔뜩 싣고 와서 터뜨리려고요 그래서 이를 막으려는 가드와 썬더 이한이는 아주 고정 끝에 설계자하고 제수들을 과거로 이동시켜서 시간 속에 가두고 난 뒤에 현재로 돌아와서 하바 폭발을 막으려고 하는데 가드는 이 과정에서 목숨을 잃고 썬더와 이한이 역시 이 고려 과거의 시간 속에 갇혀버려요 그래서 이한이는 현재로 돌아오기 위해서 과거에서 썬더를 찾고 또 신감을 찾아야 되는데 또 이렇게 신년의 시간이 흐리게 됩니다 과연 시간 속에 갇힌 썬더와 설계자 제수들 이한이한테는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이게 또 기본 설정이 과거의 시간 흘러가도 현대의 시간은 멈춰있다 그렇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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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이 과거에서 10년을 지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그 위기 상황 하바가 터지고 난 직후에 그 위기 상황 그 상태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걸 설명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것을 할애하셨더라고요 맞아요 시계를 계속 보여줘요 몇 시지? 8시 56분에 왜 계속 보여주지? 그랬는데 나는 김태리씨 그러니까 이한이가 과거로 가서 시계를 쳐고 있잖아요 모두가 시계를 쳐고 있어요 시계가 10년 동안 돌아가는 게 너무 신기해 고장 안 나고 배터리가 없잖아요 고장 안 나고 김은선 선배님도 그렇고 미래에서 온 사람들은 다 과거에 시계를 차고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또 사실 이제 고려 죄송 고려에서의 얘기도 있는데 고려에서는 현상금 사냥꾼 이제 이 무르기가 도사로 크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르기와 이한이 만나게 되는 이야기도 일부에서 펼쳐져요 그래서 그 둘이 만나게 돼서 그 신검을 찾기 위한 이한을 또 의도하지 않게 무르기 돕게 되는 그 과정도 뒤에 펼쳐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두 신선 청운과 흑설을 만나게 되는 과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일부는 영화의 전반적인 세계관 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등장인물들을 소개하는 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해도 인물이 너무 많고 설명해야 될 게 많고 현재와 과거로 오가는데 그 오가는 과정에서도 보여지는 장면들이 되게 빨리빨리 전개가 되다 보니까 보시는 분들이 그 과정에서 조금 복잡하다고 느껴서 이제 약간 정신을 놔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그래도 되게 흥미진진하게 다 재밌게 잘 봤었거든요 일부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은 얘기부터 좋은 얘기부터 좋은 얘기는 저는 그 신선님들이 나오기만을 정말 아주 손꼽아 기다렸는데 일부에서는 저는 제일 재밌었던 건 그 신선님들이 독밥을 먹고 마비가 돼요 근데 신선이니까 이제 그 해독제를 당연히 지니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해독제 해독제 해서 그 해독제를 꺼내기 위한 여정 근데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지만 그것을 잡기 위한 그들의 고군분투 그 와중에 류준열은 안 도와주고 그 하나를 훔쳐가서 김태리에게 줘요 근데 또 이게 저는 하나씩 먹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반씩만 먹어도 둘 다 독이 풀리더라고요 아까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 장면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 죄수하고 설계자하고 다 같이 이제 이 고려로 왔을 때 설계자가 이하니의 총에 맞고 죽음을 맞이하는데 빨리 다른 인간을 찾아서 그 몸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이제 인물들이 그 신선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죄수들이 이 신선들을 유인해서 이제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도겸을 먹이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그 장면이 저도 인상적이긴 했어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공격받고 하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전술을 벌치잖아요 부적이 왜 이렇게 많아 그리고 알고 보니까 이들이 먹고 사는 게 부적을 팔면서 맞아요 먹고 살았잖아요 약간 약쟁이들 연금술 약팔이 약팔이 근데 제가 되게 좋았다고 생각했던 솔직히 그런 거였거든요 그 부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보여주는 그 장면 장면이 너무너무 매력적이었어요 그 상상력 너무 기발하잖아요 2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장면으로 나오는데 그 두 신선이 공격을 할 때 거울을 쓰거든요 맞아요 근데 거울이 약간 뭐 고무고무 손처럼 손을 뻗으면 그 손이 엄청 거대한 손이 된다거나 앤트맨처럼 되는 거죠 커지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 거울을 통과해서 주먹을 뻗으면 그걸로 모든 걸 다 파괴할 수 있다거나 약간 이런 상상력 그리고 그 상상력을 화면을 구현했을 때 그게 이질감이 크게 느껴지지 않았던 거 CG는 참 괜찮았던 거 너무 좋았어요 되게 인상적인 장면이었고 그리고 또 좋았던 설정은 그런 거였어요 그 도사에 대한 표현 저는 이제 전우치보다 지금의 외계 플러스 인에서 더 발전했다고 생각하는 게 도사가 부릴 수 있는 도술 도술을 표현하는 방식 그게 굉장히 어플에 됐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서 이제 율준열 배우가 연기하는 무룩이 이제 도술을 보여주잖아요 뭐 부채를 펼쳐서 거기에서 뭐 고양이들이 나오고 약간 이런 장면들 그런 것들이 어 그런 합성이나 이런 장면들이 되게 저한테는 좋았어요 그리고 그 고양이가 사실은 인간이 될 수도 있고 다시 고양이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방식들 연출하는 방식이 되게 인상적이었다 맞아요 저도 좀 공감을 하는 게 저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재미있냐 안 재미있냐는 이 세계관의 매력을 느끼냐 안 느끼냐 사실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연출하는 방식이나 소재를 설정하는 방식이 너무 흥미로웠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죄수들만의 대기인 하바 어 그리고 이 신검으로 어 그 인간을 몸에 찔러야지만 그 죄수가 나올 수 있고 어 본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 약간 이런 설정들이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게 어 이렇게 좀 시간의 흐름이 사실 없이 계속 현대랑 고려 시대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저는 사실 그것도 별로 안 어지럽고 오히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더 이야기가 더 알차게 더 묶였다고 생각을 해요 어 그리고 저는 1부에서 충분히 연출을 잘했다고 느꼈던 게 2부가 기대가 됐어요 저를 설득했어요 저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어요 설득이 됐어요 1부의 끝이 어떻게 됐죠? 설계자가 무르게 몸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고 끝나죠? 그렇습니다 무르게 몸에 들어갔나? 응 라고 사람들이 오해 이해? 이해하게 그렇죠 모든 정황이 그렇게 보이게 만들었던 게 소지섭 그러니까 형사 문도석이 빨리 들어갈 수 있는 인간 몸을 찾아야 되는데 그때 어린아이였던 류준열 무륵 무 맞습니다 무을 발견하게 돼서 맞습니다 들어간 것처럼 우리한테 힌트를 주고 끝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2편이 더 재밌지 않았나 무륵 맞습니다 무륵 무륵을 발견하게 돼서 맞습니다 들어간 것처럼 우리한테 힌트를 주고 끝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2편이 더 재밌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예상을 하냐면 이 무륵 대 나머지 신선을 포함한 맞아요 이 안에 이 안에 어떤 대결이 왜냐하면 되게 선하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가 그가 어떻게 악인이 돼가지고 무륵의 흑화 그리고 어떤 능력을 펼쳐서 보여줄까 그래서 어떻게 대결하고 어떻게 끝이 날까 약간 그렇게 상상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1부의 마지막이었고 그러면서 2부로 넘어가는데 자 2부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집니까 2부는 이 네이버님의 도움을 좀 받아보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방대해가지고 진짜 방대해요 적다 적다 몇 페이지가 넘어갈 것 같아서 2부는 인간의 몸속에 가둬진 외계인 제수의 탈옥을 막으려다가 외계인 제수들과 함께 과거에 갇혀버린 이 안 김태리가 이 우여곡절의 시간의 끝에 문을 우여곡절 끝에 이게 읽으니까 이렇게 되나요 우여곡절 끝에 시간의 문을 열 수 있는 신검을 되찾게 됩니다 과거로 넘어오면서 우주선이랑 신검 다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걸 되찾고 썬더도 어디 있는지 못 찾아요 그 10년 내내 과거에 있는 10년 내내 그래서 썬더도 찾고 신검을 찾아서 자신이 떠나온 현대 미래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근데 이 안이 위기의 순간을 느낄 때마다 무륙 류준열이 자신의 몸속에서 느껴지는 그 이상한 존재의 혼란을 느끼는데 이거는 1부의 마지막이랑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부의 가장 큰 줄거리는 언제 무륙이 흑화할 것인가 그리고 흑화하기 전까지 무륙이 이제 혼란을 겪는 내 안에 요괴가 들어있다고 이게 주된 스토리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 안은 그걸 알면서도 괜찮아 너는 그냥 너로 살면 돼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전 그 장면이 정말 신발하고 느껴졌는데 정말 그 아 예 아무튼 맥스님 맥스님은 굉장히 싫어하는 장면이었지만 그래서 그게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무륙 속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무륙 속에 요괴가 있다고 이 삼각산의 두 신선님은 이미 의심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떨어졌을 때 그 미래에서 과거로 왔을 때 신선님들도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무륙을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무륙이 도사가 된 이유도 이 신선님들이 부채를 지어주고 뭐 이렇게 요술을 카피할 수 있는 능력도 이 신선님들이 준 것처럼 이렇게 처음에 좀 보여져요 그래서 이 신선님들이 서로 유준열이 자기 제자라고 싸우기도 할 정도로 이제 훌륭한 도사가 됐죠 돼 있죠 근데 어찌 됐든 안에 요괴가 있는 것은 느껴지기 때문에 이 신선들도 신검이나 이걸 모두가 신검을 쫓아다녀요 그 자장 역할을 하는 김은성 선배님 이제 미래에서 온 그 외계인도 그렇고 그리고 또 여기서 새로운 캐릭터로 이제 맹인이 된 자장에 의해서 미래에서 온 자장에 의해서 맹인이 된 검객 능파 진성규 선배님 또한 눈을 다시 뜨기 위해 소문 속에 이제 신검 이 아주 신비로운 이 검을 자기가 이렇게 찌르면 눈이 다시 보일 거라고 믿는 그 새로운 캐릭터도 나오고 또 1편에서는 굉장히 짧게 나왔지만 2편에는 거의 주인공급인 이한이 선배님도 나오죠 이 전체적인 인물들이 다 한 대 모여서 결과적으로는 이 외계 재수를 이제 쫓아내려는 뭐 이 전반적인 내용은 그러합니다 하지만 현대에서는 그렇게 많이 뭐 일이 벌어질 수가 없는 게 이미 과거에 올 때 그 현대의 시간은 멈췄기 때문에 사실 2부에서는 현대의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 있을까 싶었는데 그 1부에서 이제 지나왔던 타임라인들에 보여지지 않았던 이한이 캐릭터의 서사가 2부에서 다시 이제 백돌을 해서 나와요 플래시백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또 다시 현대와 과거가 교차가 되게 되는 구성이 된 거죠 2부가 사실은 1년 반 넘게 이렇게 후에 개봉할 예정은 아니었어요 근데 1편이 망하면서 2편으로 절치부심을 해보자 해서 편집부터 해서 다 다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시간이 훨씬 더 걸린 거고 1부가 흥인이 안 되니까 감독님이 뼈를 갈아 놓자라고 해서 정말 처음부터 다 다시 하고 저는 그래서 더 나아지지 않은 이게 더 나아진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저도 사실 1부는 보다 자진 않았거든요 2부는 어쨌든 그 스피드감이나 좀 그 사건이 진행 1부는 설명이라고 하면 2부는 사건에 진행이 돼서 물론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지만서도 이게 스피디하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니까 맞아요 저는 2부는 훨씬 재밌게 볼 수 있겠더라고요 2부의 흐름이 좀 더 빨랐어요 그리고 제가 느껴지기에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것 같아요 1부에는 그냥 세팅만 쫙 해놓고 2부의 설명으로 약간 좀 가는 형식이어서 저는 2부가 훨씬 재밌었던 이유는 헐을 많이 찔렀어요 계속 반전이야 헐 헐 막 계속 이렇게 봤어요 저는 그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엔딩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결국에는 1부는 세계관과 등장인물에 대한 소개 그리고 이제 사건의 어떤 시작 같은 걸 알린다라고 하면 2부에서는 그게 해소되는 과정들을 계속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흥미로운 지점들은 고려시대에서 우리가 쭉 따라갈 때는 무룩의 몸에 설계자가 들어갔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반전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반전은 사실 무룩의 몸이 아닌 이 안에 몸에 들어가 있었다 설계자가 거기에서 되게 저는 어? 하고 봤던 것 같아요 어? 이 설정 되게 좋다 어? 이런 반전 되게 좋다 약간 뒤통수를 약간 맞는 그런 느낌이었었고 그래서 이 안에 몸에 들어갔다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다시 현대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들이 있고 그리고 그 나머지 인물들 등장인물들이 힘을 합쳐서 지구를 구하게 된다 맞아요 저는 근데 그 와중에 그 와중에서도 좋았던 거는 그 어? 저는 그 한편 이 안에 몸에 들어간 걸 딱 밝혀줬어요 네 그럼 또 한편 그럼 무룩의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누구야? 무룩 안에 뭐가 있다고 있잖아 신선들이 과연 그게 뭐지? 왜냐면 썬드온 건 아무도 생각 못하니까 아 아 아 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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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게 어? 그럼 이게 뭐야? 왜 찔러도 죽지도 않아? 그 설정도 되게 좋았다 생각해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맞네 근데 계속 오오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 썬드오가 거기 들어가서 그 항상 무룩 옆에 같이 있는 두 명의 그 오른팔 왼팔 우왕장이가 있잖아요 원래는 고양이로 설정이 돼 있는데 맞아요 이제 얘가 이제 명령을 하면 사람이 되기도 하는 근데 저는 그 관계도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따뜻하고 썬드오가 아니라 가드가 들어간 거 아니에요? 가드는 죽었어요 1편은 끝에서 그래서 그 몸이 이제 가드 몸이 되잖아요 가드가 자기의 프로그램을 시킨 게 이제 썬던데 그 나머지 잔존 에너지를 네가 보관하고 있어줘 하면서 1편 마지막에 그 무룩에 몸을 넣어요 그게 이제 썬드가 되는 거야 썬드 에너지예요 저는 그걸 가드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썬더가 그 설계자를 구슬 같은 걸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내가 우주가 터트릴게 이런 아이언맨스러운 대사를 하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이 남은 게 이렇게 움직인 거야 그때 이 류준열과 이제 인사를 하고 마지막 이 장면을 찍을 때 저는 가드와 썬더라고 대입을 해가지고 봐서 그게 조금 어떤 감정적인 씬으로 만들고 싶어 하셨구나 저는 심파라고 봤지만 그렇구나 저는 그 반전이 나온 다음부터는 저는 그냥 가드로 기무민으로 생각하고 봤어요 그리고 이제 우왕좌왕이는 썬더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도 다 해석이 다르구나 근데 되게 좋았던 거는 여튼 무룩과 우왕좌왕이 이 안을 계속 도왔던 것이 그 가드와 썬더의 어떤 마음이 같이 투영돼가지고 도왔던 것이다라는 게 약간 뭉클한 거야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설정들이 저한테는 되게 좋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은 이 2부에서 언니들이 봤을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 저는 꽤 많았는데 사실 이제 마지막 장면은 이제 좀 묻어두고 저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무룩하고 우왕좌왕의 관계가 너무 사실 따서고 좋았어요 가족들은 왜냐면 무룩도 가족이 없잖아요 근데 저 울었던 장면이 있거든요 뭉클했어요 왜냐면 나중에 그 우왕좌왕은 사실 실존하는 인물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이 지상에 와서 자기들이 처음 본 나무꾼들의 형상을 따는 거야 그냥 그래서 그냥 그 옆에 인간의 형상으로 따라다니는 건데 어쨌든 무룩한테는 평생 동안 크면서 가족이 됐는데 나중에 무룩이 알게 됐더니 알게 된 건 얘들이 정말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던 거지 그러니까 썬더라는 존재인 걸 알고서 나중에 이제 썬더가 돌아가게 되면서 인사를 하잖아요 우왕좌왕의 모습으로 내가 오른팔이었다 네 왼팔이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무룩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동안 함께 있어줘서 고마웠는데 오 맞아 저는 그게 너무 눈물 왔어 진짜 맞아 맞아 약간 뭉클하게 만드는 포인트가 있었다니까 있었고 또 재밌었던 건 저는 사실 이 2편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 부분은 이 모든 캐릭터가 현재로 와서 싸우게 된 과정이 사실 이 내용이 메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신선들이 같이 와 같이 오는데 오자마자 여기가 미래라는 거 알아 여기가 미래인가? 갑자기 조우진 배우님이 이성계가 왕이 됐나? 택시 안에서 그랬던 거? 아니 헬스장에서 헬스장에서? 헬스장에서 이성계가 왕이 됐나 물어보다가 그 흑설이 어디 갈 필요가 없어요 요괴들이 여기 있군요 그러면서 그 헬스장 러닝머신에서 TV에서 중계를 하고 있는 걸 보고서 갑자기 TV를 막 보셔요 둘이서 막 보시는데 계속 웃긴 거야 너무 웃겨 그러면서 계속 달리면서 이거 왜 안 맙추냐고 어떻게 맙추는 거냐고 전 그 장면 너무 웃겼어요 정말 그래가지고 그 현재 와서 그 신선들이 따라가는 거 근데 심지어 놀라지도 않아 미래인 걸 알고 있어 아 너무 웃겼어 진짜 그 현재에 가서도 너무 웃긴 거야 진짜 그 캐릭터 자체가 그리고 그 연기를 하시는 두 분들이 너무 정말 신선 같아 신선으로 자기 자신을 믿고 연기하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맞아요 놀라질 않는 거야 맞아요 너무 자연스럽게 녹아 드니까 사실 그 무르겔 류준열은 현대로 오자마자 아 저게 무엇이오 뭐 이러면 아 저건 택시인데 부르면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어 뭐 이런 식의 저는 그런 그건 엔딩을 위한 사실 사전 포석이거든요 그런 거는 저는 조금 굳이 왜? 막 그걸 볼 때는 엔딩을 보기 전에는 좀 불필요한 정본데 이런 느낌으로 보게 됐다면 신선들이 와서 하는 건 모든 게 다 타당해 보여요 모든 게 다 진짜 같고 다 진심 같아 그리고 심지어 경찰이 들이닥쳐갖고 헬스장에서 둘이 체포가 돼요 그래서 수갑에 묶였는데도 놀라지도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풀어 어떻게 풀어요? 내가 괜히 신선인가?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설정하고 장면들은 그런 거였어요 2부에 등장하는 인물이 능파라고 진성규 배우가 연기한 그러니까 무룩의 스승의 오른팔 같은 인물이었죠 근데 그때 이제 괴물? 괴물이라고 표현해요 죄수 죄수한테 죄수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시력을 상실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신검을 만져가지고 다시 시력을 또 되찾네 그리고 나서 이 능파는 현재로 오지 않아요 현재로 오지 않고 그 시대에 남아서 도움을 주는데 도움을 주는 방식이 나의 자손들아 자손에게 편지를 남기는 거 2022년에 살고 있는 나의 자손, 나의 후손은 보아라 그리고 저는 이현이 배우고 자꾸 골프 가방을 들고 다니길래 맞아 맞아 저거 왜 처음부터 왜 방에 귀에 왜 들고 있으면 아무 설명도 안 해주고 영화가 저 이상한 행동들은 뭐지? 뭔가 있을 거로 추측은 하지만 맞아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풀어가니까 더 호를 찌려서 너무 흥미로웠다 이게 그래서 결국에는 보니까 그 방 안에 이 능파의 초상화? 같은 게 이렇게 걸려있고 그 앞에서 이제 내가 뜻을 받들겠다라고 얘기하고 그 편지글을 읽는데 와 진짜 이 설정, 이 단계에 오려고 일부에서 이렇게 밑밥을 깔아놨구나 맞아요 근데 이현이 배우님의 그 대사가 너무 웃겼던 게 조상님, 조상님이 말씀하신 때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프 가방 들고 아 너 너무 귀엽잖아 그 골프 가방을 들고 나가자마자 전달도 못해요 그걸 계속 들고 다니면서 이 차 저 차 옮겨 다니면서 아 너무 좋았다 근데 그때까지는 사실 약간 아리까리하죠 저게 뭔지 그리고 왜 저걸 들고 다니고 그 초상화 때문에 진성규의 자손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능파의 자손이라는 건 알겠는데 정확히 뭘 부탁한 거지? 그 이제 궁금증을 나중에 해소하게 되죠 진성규 선배님이 거기 그 족자에 쓴 내용이 2020년 그들이 미래로 가면서 무기를 놓고 갔다 600년 후의 자손이요 무기를 전달해라 600년 후의 자손이요 그래서 거울, 부채 그게 다 그 골프 가방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아 너무너무너무 저는 통쾌했어요 맞아요 통쾌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힘을 합치는데 그 과거에 남아있던 인물마저도 그 힘을 보태기 위해서 그 대대선선으로 갑오처럼 내려오는 것을 2022년에 그걸 풀어서 또 하나의 큰 힘이 되어준다 약간 이런 설정들 있잖아요 약간 저는 약간 뭔가 연대 이런 거에 좀 꽂히는 것 같아요 저도요 출산을 했으니 가능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최동 감독님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동안의 영화도 도둑들, 암살 영화들이 다 엄청 캐릭터가 많이 나오는 영화들인데도 불구하고 캐릭터들을 다 하나하나 살리는 능력이 그리고 그 캐릭터들을 하나로 모으는 능력은 원래도 있는 분이어서 이 영화에서 캐릭터들이 저한테는 각자는 매력이 없었지만 모였을 때는 좀 힘을 받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도둑들 때도 인물이 그렇게 많은데 누구한테 포커스가 하지? 다 조합이 돼 그리고 모두 다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어 그래서 결국 힘을 합쳐가지고 무찌릅니다 맞아요 무찌릅니다 제수들을 무찌르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갈라지잖아요 이제 이안은 현재에 남기로 하고 그리고 과거에서 온 사람들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어 근데 여기서 약간 좀 짠했어 이렇게 또 찢어지고 헤어지다니 이러면서 그랬는데 약간 쿠키 같은 영상이 나오죠 유준열 배우가 다시 현재로 오게 되면서 본인이 현재로 오는 걸 선택을 하면서 이안을 만나러 가기 바로 직전에 영화가 끝이 나거든요 그거 말고 다른 쿠키는 없는 거죠? 없어요 없어요 아 다른 쿠키가 있다는 저는 사실 그게 쿠키인지 몰랐어요 그냥 영화의 그냥 끝부분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외계인 그 초록창에 치면 외계인 쿠키 영상이 나와서 그렇구나 내가 또 잔다 찾아봐야 되나? 아니면 그 말씀하신 그 부분이 쿠키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좀 뒤에 나왔던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끝이 나는 것도 저는 되게 엔딩이 좋았던 게 뭐 만나가지고 사랑을 이루고 이런 게 그러니까 모르겠어 약간 그 영화에는 그게 안 어울렸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그 정도 약간 썸에서 끝났던 거 모르겠어 류준열과 김태리의 로맨스를 그렸으면 나는 조금 실망했을지도 몰라 왜냐면 그들은 가슴 속에 더 큰 데이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사랑을 했으면 더 이상했겠죠 근데 이제 데이는 다 처리했고 영화 엔딩은 어땠어요 언니들? 저는 엔딩이 가장 하이라이트였다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 영화 전반적으로 다 계속 호를 찌르고 재밌었던 이유는 예측을 다 벗어났어요 그래서 재밌다라고 생각하는 그 최고조점에 감동을 주는 거야 그 감동을 주는 방식이 결국 현재로 와서 그 죄수선의 심장을 신검으로 찔러서 이걸 이제 빨리 하바가 안 터지게 해야 되는 건데 이것도 막 시간이 촉박한 거예요 근데 1부의 마지막에 어떤 장면이 있냐면 김호빈, 가드가 죽으면서 죽어가고 있어요 죽는데 썬더가 생존 확률 10%, 15% 계속 올라가게 하고 영화가 끝나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썬더가 미래를 봤는데 이한이가 해결할 거야 그러니까 가드가 그래요 이한이가 어떻게 해결을 해? 이한이가 해결할 거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 이거 너무 좋았어 인간은 혼자는 약하지만 뭉치면 강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게 되게 좋았다니까? 정말 최고였지 이거야 그러고서 다 같이 힘을 합쳐 싸웠는데 저는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각자의 캐릭터를 다 유지하면서 싸워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한이는 이한이 나름대로 어떤 그 시공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진짜 그 오랜 시간 동안의 사명감을 갖고 그게 임하고 있고 정말 진지하게 무룩은 사실 신선이 도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의문점을 갖냐면 내 안에 있는 게 이제 나갔으니까 그게 빠져나가면 난 내가 아닌데 자기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데 그거를 신선인들이 도와줘 네가 일어날 수 있고 너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맞아 그래서 또 이한이에 대해만 좀 아련한 마음과 함께 정말 잘 입었고 신선인들은 신선인들대로 계속 유쾌했어 계속 웃겼어 그리고 저는 이한이 배우의 대반전 정말 이제 여기서 존재가 드러나잖아요 맞아요 조선님의 이제 어떤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내가 와서 또 검 완전 잘 자러 그리고 그들이 다 힘을 합쳐서 하나하나 만들어가서 그 심장에 칼을 딱 꽂잖아요 맞아요 그러고서 해소되는 약간 딱 어떤 우리의 후련함 왜냐면 우리의 지금 인연을 기도했던 말이야 그래 후련함 그리고 거기서 이제 또 이별 아픔 감동 한꺼번에 주는 거야 버릴 캐릭터가 하나도 없었다 진짜 하나도 없었어 그래서 마지막에 집대성이 된 느낌 아 너무 좋았다 이 거리에 인연을 달려왔다 그러니까요 아니 우리 맥스님이 되게 힘들어하시고 계시는데 아니 이렇게 보는 건 좀 다를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새삼 들어서 이런 시각으로 영화를 보는 건 굉장히 업자로서 좋아요 아 너무 좋거든요 모두가 이렇게 영화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맥스는 맥스 나와 라우저 뽑아버릴 거야 맥스는 맥스는 궁금해요 싸우자 저는 이 엔딩이 하이라이트라고 저도 생각하고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인데 이것은 뭐 좋게 말하면 어벤져스의 오마주고 나쁘게 말하면 사실 그 검도 아무나 들 수 있는 검이 아니에요 진성규 배우가 그 과거에서 그 칼을 누가 막 훔쳐가려고 하니까 니네가 그걸 들 수나 있나 보자 하는데 모두가 못 뜨는데 무릎만 그 칼을 들거든요 그렇죠 약간 토르의 망치처럼 맞아요 그런 설정들이 군데군데 있는데 마지막에 그 엔딩에 이렇게 슬로우로 이렇게 신선이랑 무릎이랑 막 이한이랑 이렇게 서 있는데 막 이렇게 카메라 움직이면서 슬로우로 막 이렇게 보여지는 게 너무 어벤져스 같은데 음악도 어벤져스 같은 거예요 근데 내 눈엔 한국 사람들이 꼬제제 해가지고 이렇게 서 있어 막 한복 입고 이게 약간 인지 부조화 같은 느낌이 저에게는 아 그랬구나 그래서 제가 전우치는 처음부터 끝까지 1부터 100까지 다 키치함이거든요 그거는 그냥 대놓고 나는 이거를 촌스럽게 혹은 뭐 촌스럽게는 키치랑 좀 안 맞긴 한데 우리나라 말로 좀 이게 번역이 쉽지 않죠 그 키치한 감성이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고유의 감성이 있는데 전우치는 나는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할 거야 라고 만든 영화고 이 영화는 약간 가다 말고 가다 말고 가다 말고 여서 이걸 내가 키치함으로 봐야 되는지 이게 저는 약간 계속 헷갈렸거든요 근데 거기서 사실 그냥 이 전우치처럼 쭉 키치함을 가져갔으면 정말 유쾌한 오마주라고 봤을 텐데 이게 자꾸 중간에서 아닌가 아닌가 해버리니까 그 엔딩에서 저는 이게 카타르시스로 오는 게 아니라 아 음악이 이거 오벤져스네 그냥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차라리 전우치처럼 아예 키치함으로 갈 거면 전우치는 저는 음악을 좋아했던 게 그게 전통악기들을 막 쓰면서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이런 막 뭐 박소리도 나오고 막 그런 식으로 음악에도 변주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물론 똑같은 걸 답습하기 싫으셨을 수도 있지만 좀 그런 이 가고자 하는 그 방향성을 좀 제대로 보여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또 여기서는 상업성과 타협을 하신 것 같아 그래서 좀 보는 내내 조금 인지부조화가 들고 또 엔딩도 감동의 도가니탕이 아니라 저에게는 한국 영화 심파가 심파되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썬더가 사실은 이 영화의 주인공이 2부 엔딩에서는 썬더가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썬더가 이한이랑 이제 작별 인사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몇 걸음 가서 무룩이랑 또 작별 인사를 해요 그러더니 이제 이렇게 한 번 구슬로 만든 이 설계자가 다시 탈출하게 되면 아무도 못 막는다 그러니까 내가 우주로 가서 터뜨리고 올게 아이언맨처럼 그러면서 무룩인가 이한이가 그럼 너도 죽는 거잖아 어쩔 수 없지 되게 슬로우로 또 걸어간단 말이야 이게 뭐야 암흑의 돈이야 뭐야 난 그 와중에 보였던 게 그 얘기할 때 김우빈 배우가 어쩔 수 없자고 웃는데 흑설이 나를 보고 웃네요 이한이가 아니에요 저를 보고 웃은 거예요 너무 웃겨 나는 지금 맥스님 얘기 들으면서 아 영화를 안 하기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까지 보여주는 것만 보고 재밌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좀 행운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쩌면 저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깊은 어떤 제작할 때의 마인드까지는 생각은 못하고 취지까지 생각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가볍게 그냥 내 눈에 펼쳐진 어떤 풍경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인상적이다 그러면 좋다 이렇게 이 영화가 700억이면 오징어 게임을 시즌 3개를 만들 수 있는 가격인 거예요 와 근데 퀄리티가 그렇다고 그것보다 낫냐에 대한 의문점을 영화를 보면서 계속 가지게 됩니다 최정호 감독님 맥스님 오늘 저희가 이거 끝나고 처리할게요 오늘부로 맥스는 더 이상 없으세요 암차가 나와요 저희가 정신 개조 시켜가지고 다시 돌려보게 하겠습니다 다시 부캐는 사라지게 그럼 저도 약간 아쉬운 게 굳이 1, 2부였어야 할까? 그냥 조금 스토리라인을 다듬어서 조금 길더라도 한 2시간만 3시간이어도 그냥 한 편에 담았으면 좀 더 좋았을걸 그런 아쉬운 맞아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저는 손익분기점이 컸다고 생각해요 아 관객몰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 보게 해야 왜냐하면 1, 2편 700억이 들면 1,500만이 똔똔인 거예요 그거보다 더 많이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1,500만 이상 등 영화가 그렇게 많지도 않나요 몇분더러 1,500만 명이 봐도 거기 1,500만 1명부터 이득이 되는 거니까 사실 이거는 제로썸 게임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두 편으로 나눠서 두 번 보게 만들자 700만 정도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 계산은 분명히 들어갔다고 봐요 CJ 지금 욕하는 줄 알아서 맥스님도 안 나올 거니까 시원하게 욕할 거 같아요 저 오늘 암살당할 거예요 그럼 일단 맥스님 얼굴 가려놓고 셜록님과 저는 외계인을 보지 않은 청취자들에게 영업을 한번 영업을 해보자면 저는 일단 또 하나의 새로운 세계를 여행해보고 싶으신 분들 좀 보시면 재밌을 거 같아요 좋을 거 같아요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세계관과 이런 매력적인 캐릭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끌어갈 수 있다 그런 영화가 있다 이렇게 큰 영화, 스펙터클한 영화 이런 영화 한번 꼭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있어요 제가 서치를 해본 결과 기존 최동 감독님 영화의 팬들은 설령 첫 번째 봤을 때 재미가 왜 이렇게 없지? 라고 생각을 했더라도 두 번째 봤을 때는 어? 내가 못 봤던 이런 설정들이 있네? 어? 이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약간 이런 식의 놀란 감독 영화 같아요 보면 볼수록 까면 까면 더 뭔가 나오는 그런 재미가 있다고 하네요 전 자꾸 졸아가지고 졸아가지고 아 근데 진짜 우리가 영화관에서는 관객 수가 많이 들진 않았지만 OTT에서는 인기가 엄청났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OTT로 다시 보기 하고서는 좋은 평들을 내놓는 관객들도 많았다고 하거든요 그냥 보기 없었던 것도 그리고 저는 약간 코로나도 그렇고 영화 가격이 너무 올랐다 그런 것도 한번 깃턱 쌓고 맞아요 그리고 1부를 봐야 2부를 볼 수 있으니까 이게 또 같이 연쇄작용이 좀 일어난 것도 있고 하는 아쉬움도 드네요 CJ 가격 좀 내려줘 아 그래 극장 가격 좀 내려주세요 좀 내려줘요 아니 통신사 할인 80% 해줘요 저는 LG인데 통신사 할인도 못 받아요 아 진짜요? LG는 아예 없어요? 공짜로 1년에 한 두 번 해본 거 있어요 제가 나중에 어플 알려드릴게요 그 어플로 싸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나중에 이따 알려드릴게요 궁금하시면 구독 좋아 유튜브 구독 그리고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 진짜 저희 오랜만에 이렇게 책과 영화로 이야기 나눴는데 너무 기대했습니다 너무 기다렸어요 한 달 고민하지 마시고 더 빨리 얘기해 주시지 그 당님이랑 저는 둘이 근데 박해는 아직 조장님이 아 그렇구나 우리 서로 조심했구나 서로 조심했구나 왜냐면 조장님도 개인적인 일이 있으셨으니까 그 마음을 사실 저희가 하이할 수는 없어갖고 저는 근데 약간 되게 우리 쉰 것 같지 않아요 아 그래요? 계속 그냥 직접 해왔던 것 같아요 서로 말하려고 서로 말하려고 사실 나 말 못한 거 되게 많단 말이야 저희 유튜브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팟캐스트 듣는 언니들 유튜브로도 저희 만나실 수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맥스 보러 오세요 오늘 맥스 첫 출연이자 마지막 출연이니까 맥스는 우리가 오늘 끝장갑니다 반가운 우리 청취자분들 또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게스트 게스트와 함께 인생샷 뒤에 여자들 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아직 한 주 남았으니까 책 미리 읽고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랑 맥스님 맥스님은 오늘 마지막이고 언제 또 나올지 모나요 미니님 셜롱님과는 다음 달에 다시 찾아올 텐데 다음 달에는 셜롱님이 선정한 책과 영화로 같이 이야기 나누죠 네 제가 선정한 책과 영화는 일단 우리 영화로는 살롱이 다뤘었는데 책으로는 지금 저희가 처음 해볼까요 핏제랄드 작가의 위대한 개치비 그리고 우리 많은 언니들의 인생작이기도 한데 한 번도 안 했다는 게 아직 느끼지 않는 혐오스러운 맛집 고의 일생으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저 진짜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저는 극제에서 울었어요 와 이 영화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영광이고요 그럼 다음 달에 저희는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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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